오리콘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비니듀! 비니듀! 저희는 비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니의 밝은 에너지,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하피 스마일, 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남대, 하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맞는 문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러블리 하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러블리 하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러블리 하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니의 날, 도끼, 스케이레입니다! 한참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팬분들, 비니듀을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이번에 저희 빌리는 또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의 데뷔 앨범, The Village of Perception Chapter 1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음악, 영상, 그리고 아트까지 정말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저희의 세계관! 기대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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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셔니언니의 멋진 발차기와 함께 저희가 당당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도 꼭 주목해주세요! 이번 뮤직비디오에도 저희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이 가득가득 담겨있지만 그 전에 저희의 컨셉필름을 꼭 봐주시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에서는 아무래도 립싱크 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하드락 장르였잖아요. 그래서 막 스탠드 마이크도 쓰고 그리고 연기도 막 강렬하게 막 하고 스피커에도 막 기대어서 연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되게 저한테는 인상이 엄청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입니다. 단체에 퍼포먼스를 하는 때 스포트라이트에서 모션을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두가 물을 흘러서 정말 정말 열심히 촬영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주자분들과 함께 촬영한 것입니다.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서치라이트 군무신이 가장 기억에 났는데요 그때 밴드 연주자분들께서 따로 촬영하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이랑 마치 콘서트장에 온 듯이 앞에서 환호하고 즐기고 응원하면서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털이 많이 달린 탈을 쓰시고 많이 고생하셨을 밴드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랙 바이유는 미스틱스토리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존 방향성과는 또 다른 결의 윤종신 PD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빌리가 그 첫 주자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진짜 레트로 컨셉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여름 명곡인 팝빙수로 통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빌리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오우 팝빙수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통해 한국의 유명한 광고우 한국 Anger의 유명한 광고우 pela 하다り 마을 것도NI 빌리브급 Glück구 하는 광고우 한국IC에서 손ах causative까지 noch 70 turf longuearten 경고우 공간이riv 잠시Ő 많았고 한국인들이 だ그란 그런 광고우 한국어 compliment chúng 백신 소주 맞추고 한국인 Cler premises 그리고 customše 좋은 문자가 본격적으로 우리 빌리브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물론 항상 마음속에서는 빌리브 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얼른 만나고 싶어요 네, 이번에도 음악방송에서 빌리브에 처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해 왔으니 즐기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세요 빌리브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리브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없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빨리 가세요 빌리브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리브는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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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브 안녕하세요, 빌리수연입니다 저희 빌리가 미니 3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깐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아 빌리브의 여러분, 항상 빌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빌리브의 여러분 저희 빌리가 미니 3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역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빌리수연입니다 일본 빌리수연입니다 여러분, 항상 빌리수연입니다 항상 빌리수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시테루 빌리수연입니다 빌리수연입니다 일본 빌리수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Tsuki입니다 chairman orphan level의 미니트ipt 빌리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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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epic의 앨범은는데요 흥백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빌리수연입니다 빌리수연입니다 최종화의 앨범입니다 빌리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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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앨범에서 비니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은 많이 좋은 곡이 출석되어있어서 많이 듣고 싶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리마웬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